미세먼지 흡착 방지 기능 빠른 건조, 윤기나는 머릿결, 수분을 가득 머금은 머릿결도 너무 좋았는데 제일 매력적이었던 거는 미세먼지 흡착 방지 기능이라는 건데요. 요즘 미세먼지 아주 큰 화제잖아요. 뉴스를 틀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미세먼지가 호흡기뿐만 아니라 머릿결이나 두피에도 많이 달라붙는다는 사실 아시죠? 그래서 미세먼지 흡착 방지 기능이 있다는 드라이를 고객님께 소개해드렸더니 굉장히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에센스 대신에 고객님들께 에어샷으로 마무리를 해드리면 윤기뿐만 아니라 고객님들이 생활하실 때 미세먼지가 모발에 달라붙지 않는다는 점을 굉장히 만족해하시고 저 역시 그렇게 추천을 해드릴 수 있다 보니 고객님 모발 케어까지 생각해주는 전문가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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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